버스 모양의 만화 캐릭터와 무염만화의 남녀 주인공들. TV로만 보던 캐릭터들이 연신 줄을 지어오는 이곳은 중구에 위치한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시카프 2014의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듬어가고 확장해가고 심화시켜가면 저는 이 지역이 앞으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름난 그런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그런 거리, 타운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재훈, 한혜진 감독의 옴니버스 장편,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이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출발한 시카프 2014. 축제 기간 중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서는 시카프 2013 코믹 어워드 수상자인 김동화 화백의 특별전, 김동화의 길과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열혈강호 특별전 한비광이 열리고 시카프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본선에 오른 180편의 작품이 경쟁을 벌입니다. 또 만화 주인공을 손바닥만하게 만든 깜놀 피규어전과 만화 영상을 사진처럼 보이게 표현하는 스톱모션 체험관이 운영됩니다. 명동에서는 신태훈과 이무기, 이토준지 등 유명 작가의 사인회가 열리고 25일부터 3일간 버스킹 공연이 있습니다. 또 이번 시카프는 도전, 용기, 그리고 영웅을 주제로 잡고 소방관과 산악구조대, 경찰을 주인공으로 한 기획전 우리는 영웅을 운영합니다. 도전, 용기, 그리고 히어로, 영웅이라고는 하지만 폴리우스의 그런 황당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소방수라든가 그런 분들의 노고와 일반 시민들도 그런 곳에서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갖고 도심에서 열리는 제18회 서울국제만화축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산과 명동 일대에서 만화축제와 영화제는 27일까지 상설 전시와 주말 이벤트는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장소,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 시카프 2014를 검색하면 됩니다. TBS 정지웅입니다.